100도 아직 완벽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흙이 전체를 다 끌고 나오고 있는데요 6, 7, 8, 9 어, 그기요? 지금 이거 끊으면 어떡해? 뭡니까, 이게? 그냥 이 정도로 되나요? 이거는 안 되죠 이거는요 요석 중에 요석들 같은데 지금 이수로 여기를 일단 만약에 그냥 짓겠다고 본다면 강선민 선수가 뭔가 안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여기가 잡혀서는 이건 너무 허무한 결론인데요 넉점을 이렇게 싹싹하게 포기할 수가 있나요?